윤석열 대통령은 신년 인사회에서 어제에 이어 오늘도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을 테러로 규정했습니다. 강한 비판을 한 겁니다. 이 자리에는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참석해 위원장 취임 후 첫 만남을 가졌는데 김건희 여사는 지난해와 달리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홍현주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공부 요인을 비롯한 국가 주요 인사 200여 명이 모인 신년 인사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가 자유민주주의의 적인 테러를 당했다고 말했습니다. 같은 마음으로 단호하게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이재명 대표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시다. 예정에 없던 발언으로 위로를 전한 건데 다른 참석자들도 신년 덕담과 함께 이 대표 피습을 한 목소리로 규탄했습니다. 절대 폭력은 어떤 경우에도 용납되지 않고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취임 후 처음으로 윤 대통령과 공식 대면했지만 민주당 지도부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대통령실의 거부권 방침에 불참을 검토해오다 이 대표 피습 여파까지 겹치면서 무산된 겁니다. 지난해 인사회 땐 참석했던 김건희 여사는 지난 연말 성탄 예배에 불참한 데 이어 오늘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실은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해 행사를 간소하게 치렀다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내일부터 부처가 아닌 주제별로 새 업무 보고를 시작하는데 정책 현장을 찾아 전문가들과 토론하는 형식으로 진행합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